제가 예전에 촬영했던 잔디공장 제 기념품 전달하러 왔습니다. 촬영한 장소에 손님들 나눠주라고 전달하고 봐야겠습니다. 제가 그걸로 팠어요. 오랜만에 지나가다 들려가지고요. 손님도 드리고 갈게요. 오늘 커피 한잔 드릴게요. 오랜만에 와가지고. 제 기념품 전달하고 갈 예정입니다. 여기 손님도 드려야겠다. 여기 오신 기념품을 드립니다. 유튜브 찍고 있어가지고요. 즐거운 여행 되시고요. 다행히 오신 뒤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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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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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너무 좋은것 같아요 물때마다 너무 좋아요 손님도 얼굴 안나오게 찍어야지 자 기념품 카페에 정답 아멘 아멘